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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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좀 그런 살인범으로서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육탄전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어떤 그런 외적으로 좀 무시무시함이 표현이 좀 됐으면 좋겠고 굉장히 나태한 캐릭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머리가 짧은 건 대본에 써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삭발이라고 써 있지는 않고 그냥 짧은 머리였는데 저도 저는 감독님한테 삭발을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짧은 머리를 원하셨었는데 저한테 어떤 강요가 될까 봐 참고 계셨던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쿵짝이 짱 맞아서 그렇게 가게 되었고요. 그리고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렇게 회상신도 있고 시간 경과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변화들을 주고 싶었었는데 촬영을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많은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변곡점을 하나 정도 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